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윤님들께서 퇴직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 칼갈이로 주업 또는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이윤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처럼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두번째로 저처럼 홍보를 하셔도 안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유튜브 지금 이윤님들께서 가이드 영상도 보시고 지금 이런 영상들도 보시겠지만 유튜브 수익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칼 작업 수입도 있고요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라이센스와 지금 음악 들으시는 이런 음악들도 라이센스 그런 비용들을 지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보다는 지출이 너무 커서 이윤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주업으로 또는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그 주 목적이 바로 돈일텐데 돈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작업하시거나 저처럼 칼갈이를 유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윤님들께서 주업이나 부업으로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동식 칼갈이로 하실지 아니면 고정형으로 저처럼 이렇게 연마 작업을 하실지 결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고정형보다는 이동식을 권해드립니다 고정형은 가정에서 보통 사용하시는 칼들은 2만원에서 3만원대 그리고 업장에서 사용하시는 칼들도 저가의 브랜드나 5만원대 이하의 칼들이 많습니다 이런 칼들 같은 경우는 어딘가로 다시 보내고 다시 받는 이런 택배비, 물류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칼을 받아서 연마를 해주시는 게 각종 물류비, 택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마 작업을 신청하시고 그 수입을 얻으시려는 이윤님들도 좋은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형보다는 조금은 이동식 칼갈이 이동식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시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겠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어디까지 연마를 할 것인가 어디까지 연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양날칼만 연마를 할 것인가 아니면 외날칼까지 연마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날칼만 연마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양날칼만 연마한다고 가정해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양날칼 기계로 연마하거나 수공으로 연마하게 됩니다 수공으로 연마하게 되면 좀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5천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윤님들께서는 양날칼을 수공으로 연마하실 때 아직 숙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실 겁니다 대부분 칼 연마를 시작하시려는 이윤님들께서는 주변에서 칼을 받거나 아니면 지인으로부터 이 칼을 갈아줘라 이렇게 부탁을 받으셔서 해드리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셨기 때문에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를 받고 서비스를 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주업이나 부업으로 하실 때는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로 서비스 질 면에서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날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세워야 되고 나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나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공으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이 정도의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작업을 하셨을 때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분 정도의 5천원으로 가정해보고 주업으로 하시거나 부업으로 하실 때 목표액이 있을 텐데 목표액도 가정으로 약 10만원 정도의 목표 금액을 설정하시고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10만원을 벌기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약 10시간 정도의 연마 작업을 해야 10만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그곳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작업을 해주고 숙도를 소모하고 이런 비용을 제하면 내가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게 최종 수익금이 될 텐데요 그럼 이 수익금이 8만 5천원이 될 수도 있고 8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10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내가 과연 이 돈을 받는 게 맞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양날칼 양날칼을 기계 연마로 작업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교육마스터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자루를 연마하는데 약 10분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기계로 연마했을 때 약 3천원이라고 고려를 해보면 그러면 같은 금액 1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1시간에 6자루를 연마하게 되고 6자루를 연마하면 18,000원이 되고 5시간 반을 연마하게 되면 약 9만 9천원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이동비는 같더라도 숙돌 소모에서 좀 더 낮은 단가의 숙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품 비용도 약간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 4시간 반 정도의 연마 시간입니다 기계로 작업하는 쪽이 수공으로 작업하는 쪽에 비해서 약 4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는 이윤님들의 몫이겠죠 더 연마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나머지 4시간 반은 내 여가생활로 사용할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윤님들께서 주업이나 부업으로 이 칼갈이를 선택하셨다면 수공 연마보다는 기계 연마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분명 기계 연마보다 수공 연마가 좀 더 칼에는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고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객님들께서 알아주시고 보내주셨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20개에서 40개로 10시간 안에 줄일 수 있는가 80개가 들었을 때 10시간 안에 줄일 수 있는가 이것을 고려해 본다면 절대 그렇게 수공 연마로 같은 퀄리티로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제한적이게 되고 수입은 대부분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공 연마보다는 주업이나 부업으로 이 칼갈이를 고려하셨다면 기계 연마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에서 추가 방법이 있습니다 양날칼만 예시로 들었는데 이 외날칼도 연마를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기계로 연마했을 때 양날칼을 3,000원이라고 고려를 해보면 외날칼은 최대 약 10배 정도를 연마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양날보다 외날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날칼 같은 경우는 연마를 하시면서 크게 칼의 손상이나 칼의 휨이나 칼의 파손을 경험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외날칼을 연마하시면 느끼시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외날칼 같은 경우는 쉽게 파손될 수도 있고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날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고려 사항들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셨을 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양날보다는 외날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받는 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부담스러운 칼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을 때 생각지 못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경우는 쉽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 외날의 경우는 내가 어디까지 연마를 할 것인가 어디까지 작업을 할 것인가 결정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칼을 잘 봐야 되겠죠 이 외날은 고가의 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양날에서도 좀 더 높은 서비스 좀 더 높은 퀄리티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만족도도 높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동형에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장비들도 많고 소모품들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형으로 하실 경우는 내가 어디까지 작업을 할 것인가 명확히 기준을 결정하시고 작업을 시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그 다음은 내가 진짜로 시작하는 겁니다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이 좋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형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쉽게 빠르게 원하는 만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프랜차이즈 업체에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차량이나 기계장치 설치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타기가 조금 곤란하거나 내가 직접 손수해 보실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량 개조입니다 차량은 구조변경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 변경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간이 설비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시려면 다시 분리하고 다시 부착하고 이 과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 시기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염두해 두시고 천천히 화물탑차를 구입하셔서 배조하시고 내가 원하는 물품을 채워 넣으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량이 준비되었으면 홍보를 해야 되겠죠? 홍보는 어떻게 할까요? 저처럼 유튜브로 할까요?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카페? 아니면 발로 뛸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동형 차량에 한해서는 홍보 전략을 무조건 발로 뛰셔야 됩니다 아 난 돈 욕심 많이 없어 난 별로 안 벌어도 돼 이럴 분들은 그냥 차를 아무데나 세워두시고 정차하기 좋은 곳에 유동인구가 좀 있으면 좋겠죠 이런 곳에 정차하기 좋은 곳에 세워두시고 기다려주셔도 괜찮고요 홍보나 이런 마케팅 부분은 자기가 얼만큼 뛰냐에 따라서 분명 수익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까지 연마하고 어디까지 연마해내서 내 시간을 썼을 때 최대 맥시멈 이만큼의 수익을 나한테 벌 수 있냐 이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지금 상태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1시간에 하나밖에 못하는데 어디에 가서든 차를 세워두시고 손님을 받더라도 1시간에 한두 개 밖에 못 한다면 실제 수익은 생각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까지 연마하고 어디까지 목표로 잡은 다음에 시작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처럼 차량 관리 그 다음에 차량 세팅을 마치신 후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누누이 계속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핵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꼭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시고 칼을 맡겨주셨을 때 나는 이 부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시거나 고가의 칼을 할 수 있다는 의지만으로 작업을 받게 되면 크게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이나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고요 칼을 사용하시는 모든 이웃님들께서 좋은 칼을 사용하시고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고 좀 더 퀄리티 높은 요리에 도전하시고 그래서 장기간 요리를 하셨을 때 좀 더 편한 칼, 좀 더 안전한 칼, 좀 더 나에게 꼭 맞는 칼을 어디에 가서든 서비스 받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업하실 때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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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